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술을 배워오는 시간. 오늘은요. 제가 라디오 DJ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먼저 나오겠다고 연락을 해준 진정한 의리남, 내 아끼는 동생, 먹방의 신, 개그맨 문세윤 씨를 모시고 먹기 전부터 반가름 나는 찐맛집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세윤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열렬한 환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출출이 분들에게 인사를 좀 먼저 해야겠네요. 그렇죠. 유민상의 소울메이트. 정말 유민상과 굉장히 하나이고 싶은 남자. 뭘 또 하나까지.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뭘 또요. 저희가 이제 샵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샵에서 만나서 그때 염색을 하고 계셔서. 늘 염색하죠. 인사를 하는 중에 DJ든 거 축하한다. 그렇지.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언제든지 불러줘야 했더니 바로 불러주더라고요. 당연히 바로 불러야죠.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요. 새벽에 불러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럼요. 역시 의리남. 네. 문세윤 씨가 또 이렇게 친히 나오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적응 안 되는 거는 유민상 씨가 여기 DJ석에 있으니까 굉장히 얌전해지고. 그렇죠. 조신하다. 그럼요. 굉장히 차분하다. 양반 스타일로 진행을 하는 거에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여기서라도 이렇게 보면 결국 MC잖아요. 네. 저도 또 MC하면 MC 포지션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깐조 캐릭터로 들어가면 또 그 캐릭터가 있고. 제가 상상한 유민상 씨는 제가 아까 이제 새벽이라도 부르면 나올 겁니다라는 멘트를 하면. 왜 요즘에 좀 아내랑 사이가 안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헤이. 야 DJ가 사람 맞고 난데. DJ가 그런 멘트를 칩니까. 야 DJ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제가 톤이 조금 빠르잖아요. 텐션을 좀 올려서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약간 천천히.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돼요. 커튜수랑 달라요. 달라요? 일단 시간이 6시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다르죠. 저도 이제 원래는 저도 커튜수 하던 게 있으니까 와악 올리고 싶지만 이 시간대는 지금 이제 해지는 무렵부터 퇴근길에 지금.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놀리러 왔니? 네. 놀릴 수 있다면 좋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원래 친한 사이에는 장난 많이 치니까. 통상치 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근데 뭐 저기 소문이 들었어요. 이제 커튜수에서 제가 떠난 이후에. 네네네. 뭐 또 응원도 해주셨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 민상이랑 뭘 하니? 라고 유나한테 물었더니. 네. 하루 종일 먹는 얘기만 해요. 라고 하니까. 네네네. 거기까지 뭐 그렇다 쳐요. 유나 씨가 나와서 이제 하고 계시니까. 네. 거기 문세현 씨가 따끔하게 훈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혜빈 형님한테. 네. 라고 했다고. 사실 이제 커튜수에서는. 그래서 커튜수 출신이잖아요. 사관학교. 그렇죠. DJ 사관학교. SBS 각종 뭐 온통 방송국 다 해주라고.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가 지금 완성이 됐지만. 그렇죠. 사실 커튜수 내부에서는. 네네. 유민상 씨가 빨리 컴백하길 바랍니다. 이런 큰 인재를 놓칠 수가 없다. 가까워서. 네. 하지만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아예예. 오늘 온 겁니다. 예. 어떻게 막. 망쳐놓으려고요. 아니요. 망쳐놓으면 빨리 돌아가는 거고. 아니요. 망쳐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지 마라. 가서 우리 유민상 씨가.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 차분께 저기 도와주고 오겠다. 이런 느낌이죠. 커튜수에서는 제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빠른 시일에 돌아오길 바라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인재를 잃었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인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질투의 시기니까. 그런 말들이 좀 나와도. 조금 대인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멘토가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내가 DJ하고 들으니까. 네. 전형적인 사기꾼 말투. 아니요. 아니요. 뚝뚝한 사람 치고. 사탕 말린 소리.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오늘 커튜수 쇼 대변인 느낌으로 나왔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세호 씨도 뭐 커튜수에서 DJ. 저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꽤 오래 했죠.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같은 DJ예요. 그럼요. 그렇진 않아요. 아유 뭐요. 아 여긴 메인이고. 아이고. 저는 격주로 오는 거고.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유 정말 착해졌네요. DJ니까요. 가만히 극지마. 자꾸 나오려 그러잖아. 신나게 합시다. 동생 왔는데. 신나게 하는 거 좋은데. 극집.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문세호 씨는 여기서 문자가 또 많이 와있네요. 아 그래요? 아유 진짜요. 예예. 남아리아 님께서. 남아리아 님. 이분은 처음 보는 이름인데 제가 한 번도 저한테는 안 보냈었던 분이네요. 네. 세훈 씨는 적인가 아군인가 크크크크. 아 크크크크크. 문의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다. 줄타기 하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적인가 아군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묘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듣는. 뭘 듣는 분들이. 그래요? 그냥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군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군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한번. 오케이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장정선 님도. 야 멘트 좋다. 목소리 좋다. 그만해. 벌써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이네요. 아주 좋아해요 하고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스튜디오가 진짜 너무 좋네요. 밝고. 예전에 민선 씨가 예전에 와봤을 때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이렇게 조명이 좀 밝아지니까 사람도 같이 밝아 보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환해 보여요. 얼굴 톤이 너무 삽니다. 또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 고릴라 통해서. 네. 문서 씨 얼굴 나가고 있으니까. 네. 쭉쭉쭉쭉 글 좀 올려주시고요. 강윤희 씨 거 읽어주세요. 자 윤희 씨가. 아 정말 읽기 싫으네요. 쌍둥이 같아요. 거울 보는 느낌 쓰 하셨습니다. 강윤희 씨 뭐 먼 친척 정도 되시나 봐요. 아니요. 강 씨인데 뭐 어떻게 먼 친척이래요. 먼 친척. 먼 친척. 아니요. 아 그래요? 몰라요. 쌍둥이 같죠. 사실 제가 또 얼굴도 많이 타가지고. 옷도 후드를 다 두다 입었는데.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해? 원래 저보다 좀 꺼매야 되는데. 오늘 낮에 뭐하러 또 찍고 오느라고 살짝 또 메이크업이 살짝 돼 있어요. 아 돈 벌고 왔어요? 네. 한 푼 두 푼 벌어야죠. 아 그래요? 네. 얼굴이 저보다 밝게 나오는 게. 그러네. 자존심이 상하네요. 야 나도 메이크업 하고 당기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 형 뭐 그레이색 이런 거 다 빼야겠다. 그리고 DJ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얼굴이 밝아져요. 아 자외선 차단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밝아진다고요. 아 돈 벌이가 하나 늘어서 훨씬 밝아지는군요. 야 이씨. 문세훈 씨. 좋은 일이잖아요. 네. 문세훈 씨. 내가 근데 이런 글 올라올 줄 알았어요. 어떤 건데요? 안혜린 씨 저 읽어도 됩니까? 네네. 두 분 근데 커플티에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 보면 비슷하게 입었어 입은 것도 또. 민상 마이 데스티니. 제가 오늘 나올 때부터 왠지 이게 좀 땡기더라고. 왠지. 근데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패션이 비슷해가지고 둘이. 저도 놀랐어요. 아니 우리 뚱뚱이들 사실 알잖아요. 패션업계 좁아가지고. 아 그렇죠. 돌고 돌죠. 조심해야 되는 거. 홍윤아 씨 이국주 씨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같이 입는 거죠. 거기 신기록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돌잖아요 옷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8036님이. 컬투쇼 가서 세윤 오빠 3번 봤어요. 주연 성대모사 듣고 싶어요. 그리고 메롱 메롱도 보고 싶네요 라고. 어 메롱 메롱은 뭐예요. 메롱 메롱은 제가 볼 땐 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띄용 이거 이거. 아 우리 또뚱 예배 academics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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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ANT 눈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네 눈까지 뒤집어야 돼요 역시 다릅니다 직소 코미디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해달라면 좀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 너 상대문사 듣고 싶어요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주연 상대문사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배고픈 라디오 우리 충치자 여러분 아 여기 출출이들이 그냥 죽죽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정말로 이 라디오 이 저녁 퇴근길에 같이 영원한 소울매트로 함께 가는 거예요 마무리 야 그걸로 그걸로 로고 하나 써도 되냐고 지금 아 그럼 바꿨다 쓰세요 그냥 출출할 땐 배고픈 라디오 하나 해드렸어요 좋다 좋다 하나 해드렸어요 그래 앞에 하나 필요한데 그래서 컬투쇼 때도 했었잖아 중간중간에 제가 습관처럼 계속 한 소절씩 하면 그걸 끊어다가 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문세윤씨 그 아 그 먹고 보는 형제들 그거 김시현씨랑 둘이 해외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SBS 플러스 채널 정규 편성 됐어요 아이고 뭐 정규 편성이라고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저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인 줄 알고 그렇죠 계속 하는 걸로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야 그것도 아니 사람들이 불안한 거 불안하다고 보고 정규만 안 보고 그럽니까 재밌으면 그냥 보는 거죠 요즘 방송 자체가 사실 그 SG원업이 노래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항상 지금 모든 방송이 그렇긴 하죠 지금 SBS 라디오고 SBS 플러스고 그렇죠 깐부하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봐주십시오 다 거론하잖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먹고 보는 형제들 홍보할 게 있었네 그러니까요 홍보해도 됩니다 뭐 방송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고요 정규돼서 이제 어디가 지금 어디 편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지금 홍콩 편이 아 홍콩 갔다 왔군요 나가고 있고요 아주 뭐 그래도 쭉쭉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준현이랑 둘이만 계속 가는 컨셉인가요 아 아쉽게도 한 명 더 안 필요해요 한 명 더 이제 만약에 또 계속 나라를 간다면 뭐 혹시 압니까 한 명 더 늘어날지 왜 근데 좀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시려고요 아 그쪽에요 네네네네 나중에 얘기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엊그저께 제가 또 라디오 녹음이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또 저쪽에서 이제 태진아 선생님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네네네 너무 반가웠어요 어 스승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어 그래 야 너 잘 보고 있다 너 요즘 잘 봐 그거 해외 가서 먹는 것까지 잘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랑 헷갈린 거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김준현 씨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김준현 씨 쪽이 훨씬 더 뭐 아무래도 그쪽을 얘기 저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랑은 헷갈린다는 소리 솔직히 잘 안 들으셨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실 우리는 원래는 그랬는데 네 네 맛있는 녀석들 하면서 거의 셋 다 돌아가면서 김민희 의원까지 냈다 헷갈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같이 먹으면 약간 부부도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닮아가는 경향이 있죠 어르신들 특히나 그냥 그놈이 그놈이는 거라 네 네 그럼요 그냥 뭐 문민상 유세훈 하면 안 되겠네 네 네 그렇게 뭐 헷갈리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준현이가 저기 민상이 형님이 그 라디오 들어갔다는 걸 혹시 알고는 있나요? 어 그분도 어 저기 뭐야 스마트폰을 쓰니까 알지 않을까요? 어 그럴 수 있고 혹시 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있을 때라도 슬쩍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아 저희가 좀 바빠서요 네 준현이 준현이 아 나오겠죠 그래요? 나오겠죠 근데 나오라고 연락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어 네 갑자기 오랫만에 전화해서 어 준현아 예 형 그랬는데 예예예 라디오 나와라 이렇게도 좀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돼요 아 괜찮아요 그럼요 어때요 아 그래요 오케이 한번 나와 김준현씨 나오면 되죠 그렇죠 네가 말 좀 전해줘 네? 말 좀 전해 지금 했잖아요 이거 대겠니 아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예 자 9083님 1박 2일 촬영장에서 세윤님 봤어요 어 너무 날씬하시고 잘생겨서 깜놀 크크 민상님도 그럼 엄청 날씬하실 듯 이렇게 어디서 웃은 거예요? 예? 어디서 웃어버린 거죠? 아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건 내가 까먹질 않아요 네 둘 다 날씬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네네 유민상씨 실제로 보시려면 사실 여기 SBS 안에 식당도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들어와서 이제 출신하신 분 와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시간쯤 맞춰서 오시면 유민상씨 좀 볼 거 아닙니까? 맞다 갔다 할 수 있죠 어 그때 보시면은 큰 산이 들어온다는 걸 덤프가 하나 밀고 들어온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덤프가 밀고 들어오다니요 아니 그거에 자부심이 좀 있잖아요 우린 솔직히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네 지금 뭐 진짜 덤프가 돼갖고 네 네 좀 줄여야 되죠 아니 시간을 계속 보게 되네 이게 생방이니까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좀 쫄리네요 네 시간에 뭘 쫄려 아 시간 넘어가면 어차피 저쪽에서 막 경고가 좀 다 울려요 막 이제 그만하라고 아 그게 너무 불안해요 아 뭐 그만하면 되지 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잘 됐네요 네 지금쯤 다 됐어요 끝났어요? 네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제작진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읽기만 하면 다 되더라고 아 예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출출이 분들 중 잘한다 마취과 관련된 궁금증 또는 문세윤씨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잡103호 짧은 거 오시면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세윤씨 목격당 같은 거라든가 아 질문에 배고프니까 그렇죠 출출하니까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런 거 있었으면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라 우리가 본격적인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갑니다 지식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리필 종목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문자가 또 와있습니다 9493님이 와 세윤이 형 나오니까 사운드도 쉬지 않고 화면도 꽉 차고 형제 케이 장난 아니네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글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세윤이 형 나오니까 쉬지 않고 너무 좋고 이거 밖에서 매니저 종욱이가 보내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정액제 써가지고 딱 끊기면 문자를 못 보내요 아 그래요 네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꿀디 뭐 이런 문자가 많았는데 갑자기 문세윤씨 하니까 형 뭐 이런 문자가 많아져가지고 꿀디가 근데 허니의 꿀이에요? 아니면 피그의 꿀이에요? 섞은 거예요? 뭐 알아서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는 뚱디도 있었는데 아 뚱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 같애 근데 나랑 똑같은 얘기하잖아 뚱띠는 뚱띠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 맞아 띠가 된단 말이야 이건 그래서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뭐 자습까지 붙으면 난리 납니다 이게 계속 파생이 돼가지고 맞아요 길어져요 놀리는 게 그렇죠 우리 많이 알잖아요 지금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걸러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뚱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근데 꿀디가 너무 좋다 이거 아직 없었어요 꿀딜? 모르지 아 몰라요? 아 현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현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꿀디 너무 좋다 꿀디? 뜻이 두 가지가 있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유민상이 딱입니다 어 딱 어울리는 대한민국 유민상이죠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겁니다 네 아 진짜로 꿀디? 출출이 그렇죠 너무 좋다 센스가 어마어마하세요 어? 아 이게 사실 정보가 왔습니다 네 유인나 씨가 예전에 라디오 하셨을 때 꿀디였대요 유인나 다음에 유인나 씨 다음에 유민상이에요? 야 W와 함께하는 꿀디 유는 같네 아 유로 그냥 가네 육아로 가네 아 육아 아 그러네요 어 육아가 또 달달하지 않습니까? 아 또 육아로 가는구나 오 좋네 꿀딜 해야 되네 그렇지 자 박가현님이 본 코너 언제 하나요? 라고 그냥 이렇게 털다 가면 안 돼요 네 그게 그거 일단 껍데기는 갖춰야 되니까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틀은 갖춰볼게요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시간이에요 자 요게 배움의 민족이라는 코너가 뭐냐 네 문세현 씨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좀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먹기 전부터 판가름 나는 찐맛집 구별법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잡아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뭐 거대하고 뭐 이런 거 이미 워낙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정말 제가 소신 있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제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 중간중간에 뭐 생각나는 음식 먹거리 새로운 거나 최근에 물론 맛있는데 제철 뭐 좋더라 뭐 이런 게 있거나 떠오르는 맛집이 있으면 그것도 살짝 그것도 살짝 약간 외길인생 느낌이라 그런 게 많이는 없는데 떠오르는 건 떠오르면 하다 보면 뭔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2021년 K본부 연예대상 수상자이자 의리남 갑자기 그걸 왜 얘기해 문세현 씨 영광입니다 자 올해도 혹시 연예대상 후보에 오르거나 아 올해요? 네 내일 모레 금방이잖아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후보에라도 혹시 아 참석의 의미 아 참석의 의미 저를 압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기 전부터 판가람 나는 첫 번째 찐맛집 구별법은 어떤 건가요? 친절이 기본이다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무조건 말씀드리는 건데 문을 열 때부터 웨이팅에 줄을 섰든 안 섰든 문을 열 때부터 나를 반겨주는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친절함이 그리고 반찬을 내려놓으실 때 그리고 가실 때 맛있게 드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미소 한 번 그렇죠 그 미소에 이 맛이 증폭이 돼요 맞아요 저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을 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그걸 좀 해탈해가지고 넘어서서 어떤 상황이든 맛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가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싸웠어 술을 먹다가 맛있는 한 적이 싸웠어 그럼 술맛이 떨어진다 아니면 이별하고 난 후에 먹는 그 음식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별하고 나서는 뭐 보통 같은 음식이라도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친절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맛집은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이거 어디 지방에 갔을 때 뭐 유명한 되게 뭐 유명한 그 무슨 국물 뭐 이런데 집이었는데 갔어요 네 갔는데 그냥 뭐 이렇게 특별히 알아보시는지 많은지 모르는 것 같은데 어차피 상관없이 저도 시켜다 먹고 있는데 갈 때쯤에서 거의 다 먹어 가니까 종이를 하나 들고 있었더니 이렇게 툭 던지면서 사인해나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인해나 하고 가? 네 뭐 하고 가는 차라리 정겹기는 하지 하나 해주세요? 이러는데 뭐 이렇게 원래 그래도 좀 이런 걸 부탁은 어 그렇지 저기 사인하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예 뭐 웃으면서 나도 같이 뭐 그냥 뭐 사인하나 여기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아휴 알겠습니다 사인하려고 하면 멘트 쓰라 그러잖아 맛있다고 써 맛있다고 맛있다고 좀 써주고 날짜도 좀 써주고 잘 먹었다고 써야지 그거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내가 좋게 쓰기 싫잖아요 김준현 써 놓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준현이 형은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겹쳐서 아마 네 눈치채셨을 거야 근데 김준현이신 줄 알고 사인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은 따로 있어요 아 예전에 어머니가 애들들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네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사인이요? 아저씨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그 하자시잖아 짜장 앤 짬뽕 그 하자시잖아 네 준현이 옛날에 흥부 놀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아 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유 왜 이래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 근데 저 그 사람은 전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정말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김준현 써서 줬어요 그럼 해줘야죠 더욱일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죠 어머니들이 뭐 또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아무튼 뭐 민상씨 공감하시는 거죠 친절이 기본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아요 친절한 집이 훨씬 더 맛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먹기 전부터 반가름 나는 두 번째 찐맛집 구별법은 어떤 건가요 이건 유민상씨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저도 극공감하여 이야기합니다 단일 메뉴로 건물을 세운 집이면 무조건 맛집이다 아 저는 사실 건물까지지 뭐 단일 메뉴로 꼭 세워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건물 세운 집이면 사실은 이제 저는 늘 요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어려운 집안을 확 일으킬 때 여러 명이 합심할 때도 있지만 간혹 보통 대부분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지 뭐 축제 아들이 뭐 갑자기 뭐가 사업이 잘 되거나 과거 급제 어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다 뜨는 집보다는 한 가지 메뉴가 히트를 해야 뜨더라고요 무조건 근데 그 히트 메뉴를 운 좋게도 단일로 갖고 있어 그거 하나만 하는 집이야 어 그거 하나만 뭐 설렁탕 이런 거 하나 설렁탕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닭칼국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순댓고기 조림 어 그러면 쭉 올라가는 거죠 어 근데 그 메뉴 하나로 건물까지 만약에 단독으로 세웠다 그렇지 그럼요 주차장이 크게 따로 있고 아유 무조건 주차 관리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명 계시고 어휴 손이 많이 오네 아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어 이거 확실한 거지 아 이거는 여기에 친절까지의 난리 나죠 그렇죠 블리딩으로 바뀌는 거죠 야 그렇지 내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는 게 거기에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보는 거야 돈 얼마나 돈 얼마나 버셨나 네 장사 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 뭐 이제 금부치 팔부치 팔찌 목걸이 이런 거 번쩍번쩍한 사장님 아 그렇지 고기 구워줄 때 팔찌 나와야 되거든 무조건 무조건 나와야 돼 고기 구워줄 때 쩌렁렁하지 쩌렁 쩌렁하잖아 아 이게 툭툭툭 고개 달듯 말듯 쩌렁툭툭툭 고개 달듯 말듯 무거워서 팔이 한 번씩 내려오고 막 사장님 우와 이게 한번 나와야 되거든 찐해 사장님들 하고 다니는 금부치는 유독 순금인가 봐 찐해 색깔이 찐하고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의 뭐 몇 천만 원짜리씩을 하고 다니세요 물어보면 맞아맞아 네 그리고 여기 방향 이게 그 뭐야 향수처럼 여기에 그냥 고기향이 불맛이 어마어마하잖아 아 사장님들 팔 여기 팔을 항상 부어주니까 아 오 이건 한 번도 생각 못해봤는데 여기에 무조건 향이 나야 돼요 여기에 아 장사를 해야 되는 집은 냄새가 배겨가지고 아 무조건 여기에 팔목에 씻어도 씻어도 씻기지가 않아 불맛이 그렇지 또 운동선수 땀냄새 약간 배어있듯이 그럼요 사장님들 팔에는 항상 고기 냄새가 배어있다 사장님 들어가지만 고깃집이면 사장님 팔 들고 냄새 한번 맡고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뭐 최근에 갔던 데 중에서 네 그런 가게 있었습니까 건물 세운 이런 집 아 최근에 저희 그 저희 집 앞에 정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추천한 삼겹살과 내장탕 유명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사장님 사장님이 사모님이죠 사장님인데 고기를 직접 막 구워주시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팔뚝의 고기향이 잠깐만 너희 집 앞이면 우리 동네잖아요 그렇죠 한 블록 내려오시면 되죠 아 그래 아 뭐네 거기 바로 옆에 코스별로 돼지갈비도 있고 반대편에는 문원숙회집 옛날에 연남동에서 유명하던 포차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가 넘어왔어요 그래요 네 그 시장 옆에 오 네 한번 만납시다 아 그런 게 있었어 근처에 회동 한번 해요 아 그래야겠네 긴급회동을 한번 해야겠는데요 지그재그로 3차까지 가능해요 일단 아하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아하 그렇게 하면 돼요 좋은 거 갖고 있군요 우리 동네에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친절하십니다 아 그게 더 중요하지 들어갈 때부터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요 룰루랄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운동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다음 먹기 전부터 판가름 나는 세 번째 찐맛집 구별법은 무엇 아닌가요 식당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토크를 엿들어라 아 리뷰 아 그렇지 리뷰 눈으로 보이는 리뷰 찐리뷰 우리는 약간 그래도 프리랜서니까 저희가 약간 점심시간을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는 반칙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프리랜서가 점심시간에 우리 직장인분들 그때 드셔야 되는데 우리까지 합류해버리면 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기다릴 수 있단 말이지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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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피해주는 게 좋지 사실은 근데 이제 나올 때 쓱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의 표정과 어떤 말투나 이런 행동들을 차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기 식당 볼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나오는 사람 있으면 쓱 보면 되겠네 그렇죠 나올 때 나올 때 바로 표정이 1번 나오거든 아잘먹었다 표정이 있고 에이씨 이게 있단 말이야 생각보다는 이쑤시개를 여기 딱 올려놓으시면서 에휴 할 때도 있고 한번 돌아보면서 삐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리뷰를 듣고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렇지 우리가 현실 어떻게 보면 어플처럼 리뷰를 볼 수 있는 사람 표정 어플이네 얼굴에 별 5개 써 있는지 그렇죠 별 한 개 반대 있는지 그렇죠 이런 날씨가 또 특히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얼큰한 집이다 국물집이다 그럼 나올 때 땀이 그냥 보석보석 젖어가지고 아 그런 상태도 올 수 있구나 문을 열면서 시원한 바람 쫙 맞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시는지 그렇지 아니면 정말 아휴 더워 아휴 짜증나는 거지 짜증나서 나오시는지 이런 리뷰를 아 잠깐 그 한 5분 안쪽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 그러네요 얼큰한 집은 좀 땀이나 이런 상태로도 볼 수 있고 아 그럼요 그리고 나오는 손님들 내용을 볼 수도 있네 뭐냐면 어머님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또 맛있는 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저씨들 어머님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그렇죠 어른들이 많이 계시면 저는 무조건 좀 믿음이 갑니다 특히 엄마들 그렇죠 네 기사님들 아 기사님들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기사님들 안 가지 안 쓰지 거기 가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들은 애지가 나면 단골이에요 그렇지 가는 곳에서 괜찮은 곳만 쓰시니까 그냥 한평생 만약에 거기서 2대가 나오고 3대가 나왔다 리뷰 들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돼요 3대가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노포고 노포들이 또 노포들 중에서 괜찮은 게 너무 많고 그럼요 마세가 또 중심을 꽉 잡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또 한 번 또 노포 맛집도 한 번 방송하셨잖아요 뭐 예예 노포 괜찮은 데 있었습니까 혹시 노포는 괜찮은 데 있었습니까가 아니고 그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 옛날에 노포만 찾아다닌 게 있었잖아요 어 래퍼들이랑 네 그거 노포래퍼 네 그거 있었거든요 거기 기본적인 자체가 그 식당이 워낙 다 유명한 식당들이었어요 아 원래 일단 짧은 데는 50년 40년 긴 데는 7,80년이라 이거는 뭐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번 여기 목동인데 네 혹시 근처에 떠오르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있습니까? 목동 노포는 아니고 거의 다 종로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아 그쪽이 많구나 아 우미관 이쪽으로 가야지 아 그러네 거기면은 이제 우리가 또 백년 된 설렁탕 집도 있고 거기는 웬만하면 노포예요 아 그러네 들어가면 웬만하면 노포더라고 아 종로 쪽에가 확실히 어디든지 좀 많이 좀 돌아다니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출출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아이고 꿀디도 좀 가라 이제 좀 혼자 어딜 가니 좀 돌아다니고 자 그러면 문세호 씨가 이 주제와는 반대로 이런 데는 좀 나는 아니다 이거는 피한다 여기 가지 마라 하는 데가 또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일단 난 이게 너무 불친절한 데 가면 안 돼요 아 그건 최악이지 저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연이나 뭐 행사를 가더라도 라디오에 불러주시더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일 있을 때 해야지 네 제가 돈을 벌든 못 벌든 이거 불러주는 거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다음 주에 부를 테니까 또 한 번 더 고맙잖아요 네 웃음으로 한 번 떼어보겠습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아 근데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또는 장사도 안 되는데 불친절하기까지 하다 아 이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진짜 냅두면 그냥 스스로 망하긴 하겠다 그런 집은 그리고 게으른 집 예를 들어 테이블도 막 뭐 붐비지 않았는데 좀 위생적으로 조금 치워주고 빨리빨리 좀 치워주고 더럽거나 그리고 이제 손님하고 좀 소통을 좀 안 하는 집은 저는 좀 실수입니다 어서오세요 정도 아니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들 그런 걸 조금 웃는 걸로 이렇게 해주고 네 기다리세요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요 소위 말해서 국밥, 예를 들어서 탕, 솔렁탕, 순댓국 이런 것들 맛있는데 마지막 완성은 누가 시켜요? 김치가 시키는 거거든요. 김치 깍두기 석보채. 김치 깍두기가. 김치 깍두기로 원하고 딱 들었는데 깍두기가 하나도 안 익었어요. 예를 들어. 그냥 생무야. 이건 아니지. 그런데 주인장 아줌마님께서 그래. 다 나가서 오늘 아침에 담궈서 그래. 이건 내가 너무 소문하지. 이게 조금 익어서 맛이 융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생무가 나오면. 안 되지,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120점짜리가. 그럼 방구만 나온다고. 김치만 맛있었어도 90점짜리가 110점 되는 건데 90점에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점밖에 안 됩니다. 화가 많이 났네요, 이 부분에서. 그 정도로 김치가. 김치에서 화가 많이 나셨네요. 반찬이지만 메인 이상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럼요. 국밥에 여러 가지 반찬에 20개 깔렸어요. 김치를 제일 많이 먹어요. 김치만 맛있으면 돼요. 윤지현 씨가 김치왕입니다, 김치왕. 깍두기. 김치찌개에도 김치를 먹는 남자. 계절마다 김치가 바뀌는 거. 갓김치 나왔다가 파김치 나왔다가 Let's go, Friday time. 이런 거 있잖아요. 김치가 종류별로 계속 바뀌는 그런 식당은 맛집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김치가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총각무예요. 깍두기예요. 석박지예요. 갓김치가 좋아서 만들어봤어요. 가시 좋아서 딱 올리고 파김치 좀 드셔보세요. 수시로 김장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거 파김치 푹 익은 건데 한 번 쉰 건데 한 번 드셔보세요. 또 신김치도 엄청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하죠. 김장했습니까? 아, 토요일날 합니다. 어? 그럼 좀 있으면 하네요. 모든 컨디션을 토요일날에 맞추고 있어요. 마이파람 둘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랑 다 돼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올해는 150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150포기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가만있으면 양 구매는 안 가는데?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텃밭을 하시면서. 150포기이면 식당 같은데 거의. 배추 농사가 성공을 했어요. 펜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제가 솔직히 좀 기도한 것도 있거든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반 정도는 날아가라. 아, 오이가 너무 많아서. 오이가 너무 많으니까. 150포기. 그냥 어머니가 엄마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는데. 착살라. 물론 맛있긴 하지만. 엄마, 우린 반 좀 사 먹자.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배추 농사가 성공을 하면서. 와. 150포기 갑니다. 내가 알기로 한 10포기만 해도 웬만한 사람도 허리 나간다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몇 포기 드리면 돼요. 저요? 이번에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맨날 제가 말만 하고 못 드렸는데 몇 포기. 문재수 씨가 잘 알잖아요. 나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아. 나 뭐 라면 먹을 때 가끔 먹고 뭐. 일단은 그러면. 주로 배달시켜 먹긴 애니까. 한 한 포기만 드려볼게요. 한 포기만요? 그냥 만약에 맛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갖다. 집이 가까우니까. 대놓고 먹으면 돼요. 그 우편함에 넣어놓을게요. 아. 우리 집 밑에 거기다가 빨리 가져가야겠네. 지금 호스를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200. 올해는 꼭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또 문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김병관님이 세윤님 한 메뉴만 잘하는 집이랑 여러 메뉴를 적당히 잘하는 집이랑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맛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적당히보다는 잘하는 게. 이건 나도 그렇지. 외길 인생. 맞아요. 맞아요. 한 메뉴만 잘하는 집을 뽑겠습니다. 보통 가게가 뜨면 저기 뭐 회장국을 잘하는 데다. 뭐 무슨 생갑살을 잘하는 데다. 이렇게 뜨지. 네. 저기는 종합적으로 맛있어라고 하는 데가 대방은 좀 드물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사실 두루두루 맛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결국 소문나는 건 한 가지가 소문나게 됐어요. 그럼요. 그럼요. 유민상을 단독 디젤 왜 썼겠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 명을 같이 안 쓰고 꿀 딜을 하나로만 간 건 원탑으로 간 건 선택과 집중. 올인 유민상에게. 그러니까 진짜 더블 디젤가 요즘 잘 없긴 하네. 그런가요? 그러네요 진짜. 시간 괜찮은 다음 주에도 나와가지고 한번 더블 디젤 느낌을 한번. 또 문자가 와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요. 최학규 님이 저는 지방 출장이 많아서 식사 때가 되면 늘 고민입니다. 같은 메뉴인데도 간판을 보면 원조, 장인, 엄마 손맛, 땡땡, 할매집 등 수식어도 다양한데요. 간판만 보고도 맛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얼굴이 걸려있다면 얼굴이 반쯤 날라가야 돼요. 빛이 날라가야 돼. 발해야 돼. 오랬다. 날라가야 되고 간판도 사실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로 갖다 박은 게 아니고 진짜 옛날에 만든 간판. 있어 있어. 우리 육안으로 구별 가능하거든요. 페인트로 그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가 좀 묻어있는 세월의 때들. 손때든 뭐든 그런 게 있습니다. 시대극 같다. 촬영장, 세트장 같다. 이런 집이 맛집이죠. 그 간판 보고 원조나 장인 이런 건 오래되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해라. 어머니 얼굴이 너무 선명하면 안 돼요. 어머니 얼굴이 살짝 날라가야 돼요. 젊어 젊어. 빛이 좀 발휘해야 되고. 뽀샤 파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된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뿅. 자 배움의 민족. 오늘은요. 개그맨 문세윤 씨 모시고 우리가 맛집에 의해서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봤는데요. 적당히 떠들었어야 되는데 금방도 끝났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상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는데 되게 화난 듯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시간은 제 멘트를 저희 멘트를 기다려주지 않네요. 시간은 가네요 계속. 하지만 뭐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도 됩니다. 무조건 나올게요. 진짜요? 네 그럼요.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요? 네. 그렇게 급하게 잡는 건. 민족 씨. 아이고. 진짜 감사해요. 난 농담이고. 농담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출출이한테 한마디 마지막 인사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 유민석 씨 제가 워낙 더 좋아하는 형인데 이렇게 저기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 보고. 아 너무 멋있고요. 일단 민상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사실 그 출출이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름 자체가 배고픈 라디오잖아요. I'm hungry. So hungry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계속. 맞아요. 계속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우리 민상영 그동안 못했던 사랑 여기서 출출이들한테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너 때문에 아직도 노키스에다가 집에서 주주인형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네 없다고는 안 하잖아요 민상영이. 어쨌든 여러분의 사랑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기쁘게 케이크 하나 사서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같이 먹으면서. 맞아요. 또 들어봐요. 네 여러분만은 저기 배부른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고픈 라디오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문세윤씨 마지막에 노래는 문세윤의 나의 사랑하는 웃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문세윤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솔로곡이었는데요. 예예. 작곡가님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왜요? 어디 가서 부른 적도 튼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틀어줍니다. 여기서 나가는 거죠. 네 나의 사랑하는 웃음 조금 슬픈데 기쁘게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틀어주셔서. 네 문세윤씨 감사합니다. 보면 안녕.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